4.15 총선 이후 여권 혹은 집권 세력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져보게 됩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대응했을 것입니다. 탄압과 같은 강경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적극적인 해명이나 설명 같은 부드러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무대응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총선이 끝난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선거에 불복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간주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단 전제조건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그러나 여권이나 집권 세력은 이제까지 축적되어 온 통계적 증거들, 수학적 증거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실물 증거들을 방박할 만한 그런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없고 진실이 없기 때문에 거센 부정선거를 파헤치려고 하는 공세를 물리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5월 25일에 방송된 공병호TV의 조작없다 사유로 종선을 본 CHG님은 이렇게 예리하게 평가합니다. 각종 부정의혹 그래프, 통계가 저들의 급소를 사정없이 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진실이 무서워서 입을 털어막고 있습니다. 언론을 털어지고 집권을 이용해서 증거물들을 숨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빈민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당당하면 정도를 따르라. 4.15 부정선거를 저질렀는가 아니면 저지르지 않았는가? 저지르지 않았다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면 충분합니다. 풀어주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만약에 4.15 총선의 사전선거에서 대규모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때는 필사적으로 물정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숨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으로 봅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의 입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천명덕스럽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은 범죄자를 쫓을 때는 그들의 행동을 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독특한 행동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의 말입니다. 지금 선거의 불법성을 묻는 재판의 초기 과정에서 정거보전을 막으려는 그들의 움직임은 가히 필사적입니다. 훗날 그런 행동에 대한 책임이 어떤 식으로 되돌아오게 될지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거보전을 위해 뛰고 있는 변호사들 앞에는 철벽같은 장벽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이 간려하지 않고서는 일어나기가 불가능한 그런 종류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연대의 변호사 이명규, 박주현, 강용석 등 8인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법부의 불법적인 재판 개입 과정에 대한 성토를 담은 고발장은 현재 정거보전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범죄 사실을 자인하였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결코 보일 수 없는 정거보전 방해 행위가 너무나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명수 사법부가 전국 하급법원에게 정거보전 신청과 관련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현재 변호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정거로서는 김명수 대법원의 개입에 그 정거로서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첫째는 정거보전 판단이 전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갖고 동일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사건을 파헤치는데 핵심 증거들은 예외 없이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법원에 의한 전국 법원들이 정거보전을 은폐하는 데 공범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분류기, 개수기, 노트북, 사전투표장비, 서버, 전산데이터, 중개기 등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정거들이 대부분 전국 법원에서 다 거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모초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사법부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추측은 상당히 유력하다고 봅니다. 모초로부터 부탁이나 명령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전국 법원에서 정거보전 신청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 입장에서 자신에게 자리를, 건산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에게 빚을 갚을 차례가 된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송의 제목은 밥갚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사건 은폐에 나서는 것처럼 보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의미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15 부정선거는 단순한 의혹이다, 추측이다라는 주장은 이미 폐기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법부까지 동원해서 사건을 덮으려고 굳게 결심한 상태인 모양입니다. 사법까지 동원할 수 있다면 무엇을 더 이상 두려워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법이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법원이 풀어줄 수 없다면 결국 국민들은 법 이외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합리와 이성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대한 그런 부정사건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은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면 아마 국민들도 법원을 더 이상 기대하거나 신뢰를 주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설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공병호 tv gong 공tv 혹은 제 이름인 영어 이름 공병호 gong b y e o n g h o를 누르시고 구독해 주시게 되면 나라를 구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용을ここ에서 온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 구조사건지 알 수 있습니다. 통김이들 만나서 수정의 ancestors such as